구체물교구로 배우는 언어통화 프로그램 세종대학입니다 세종대학은 2019 개정들이 과정 의사소통역에 꼭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의 이 세 가지 내용이 교구와 활동복을 통해 모두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1주 두뇌직중 듣기 수업부터 시작해볼까요? 문제 끝! 계곡으로 놀러간 가람이는 계곡물에 담겼던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골든벳 문제를 듣고서 정답을 맞춰보게 됩니다 1단계 친구들은 딱지통에 있는 이 딱지들로 정답을 맞추거나 OX, 8을 들어가지고 문제의 정답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친구들은 제공해주는 이 난맥 카드를 이용해서 보드판에 숭숭숭 글자 해치에 맞게 정답을 적어보게 됩니다 3단계 친구들은 이 난맥 카드를 골든벨 판에 붙이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반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딸래님! 하고 정답을 맞춰보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2주는 미저신 말하기 시간입니다 말하기 교구는 학기용으로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총 2번 제공이 됩니다 1단계 아직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릴 수 있는 표정의 요판을 제공해 드립니다 뒤에는 여자친구도 있어요 내 마음을 대신 전달해주는 매개체로 말하는 개구리 장갑을 제공해 드립니다 아이들이 개구리 장갑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씩씩하게 말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겠죠? 2단계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장갑과 무엇이든 슬슬 말할 수 있는 마법을 걸어놓은 슬슬 말하기 보자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보자를 쓰면 우리 아이들 자신감이 층층하고 하늘로 쏟고 지나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3단계는 다양한 표정과 함께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전달해볼 수 있습니다 무릎 표정 또 화난 표정도요 이 감동 표정 평강 더불어서 마이크도 제공해줄다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감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해줄 수 있겠죠? 3중 놀이중심욕으로 읽기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주제에 맞는 여러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어휘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해 줍니다 이때 한글진트송을 같이 틀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즐겁게 놀이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4주는 활동곡을 통해서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줄 붙기 그림 그리기 스티커 붙이기 등에 정말 정말 다양한 쓰기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 쓰기 연습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 사랑 사랑 우정 감사 등의 12가지 주제의 인성동화도 제공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쉽고 간편하고 편리한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교사용 자료들을 제공해드립니다 모든 자료는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서도 마음껏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마음 고음언어 프로그램 세종대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뿅